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드로 컨설팅 한국에 있는 회사 이름 중에 이드로가 들어간 그런 회사 이름들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드로 경영 파트너스 또 이드로 컨설팅 주로 경영학 혹은 컨설팅에 관련된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드로는 누구인가 자주 나오는 그런 이름은 아니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 죽이고 야반도주에서 간 곳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일종의 광야죠 그런데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또 이 모세라는 낯선 젊은이를 자기 집으로 식구로 맞아주고 딸을 내주어서 사위로 삼았던 그런 모세의 장인이죠 그의 이름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사위로 삼아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이제 데리고 있었던 그런 장인이죠 이 장인과 사위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의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남녀가 결혼해서 단둘이 살아도 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죠 하물며 사람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어디를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마도 기상천외한 사건들 사고들이 매일같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주 한인 인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마 그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민의 흐름이 그쳐졌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특별히 팬데믹 몇 년을 거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물론 그 사이에 신생아들이 좀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다 종합하면 200만에서 약간 감소되지 않았나 추정은 합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우리 한인들이 살고 있죠 2세 3세 4세 이렇게 제가 94년 말에 미국에 보따리 싸들고 왔을 때 그땐 물정을 잘 모르니까 식당 같은데 가면 거기 신문 또 무슨 벼룩시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으면 하나씩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 이렇게 넘겨보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볼 때마다 느낀 점은 그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난히 변호사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운전하다 보면 간판에 혹은 빌보드에 변호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광고들이 흔치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기를 미국에 살려면 변호사를 잘 이렇게 친구로 삼아두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 200만 명쯤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비전문가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녀노소 포함해서 그 정도 됐습니다 한 200만 명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장인인 이두로가 와서 그 사위의 일상을 이렇게 지켜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리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고 백성들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야 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어느 곳에 머물러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머무르는 그런 때가 되면 모세의 일과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 만나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재판해 주고 그래서 장인이 물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사위에게 와그라노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오려고 내게로 다 와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 한 사람을 만나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매일같이 그러다가 해가 지고 깜깜해져서 더 이상 일을 볼 수가 없으면 거기서 딱 끊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오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바로 내 앞에서 끊겼다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땡볕에서 정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야 이거 집에 갔다가 내일 또 오라니 또다시 이 줄을 서야 한다니 그러니 이런 상황은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가뜩이나 문제 때문에 힘든데 이런 또 다른 스트레스까지 얹혀지니까 모두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고 있는 이 장인 이두로가 보다 못해서 이제 모세에게 그 조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기력이 쇠하리니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말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쉬운 얘기로 다시 말하면 너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을 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자 내 말을 들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위 이두로 컨설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두로의 컨설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너 혼자 하지 말고 중간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요즘 말하면 흔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혼자 하지 말고 중간 리더들을 세우라 그래서 10명을 케어하는 10부장 50명까지 커버하는 50부장 100명을 맞는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같은 그런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군대 용어로 연결지어서 말한다면 군대장 같은 10부장 그리고 소대장 같은 50부장 그 다음에 중대장 같은 100부장 그리고 연대장 같은 그런 1000부장 같은 장교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은일이든 큰일이든 다 모세 앞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웬만한 일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그들 선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거를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익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로는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던 업무가 여러 사람들에게로 분산이 되고 두 번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모세가 있는 천막으로 굳이 올 필요가 없고 자기가 속한 집화 안에서 거기에 있는 10부장 혹은 50부장 혹은 100부장 혹은 1000부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에는 재판이 오직 한 장소에서만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고 중간 리더들을 세우라 그 다음에 이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자 중간 리더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드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성숙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이 중간 리더들의 자격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구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과 많이 다르죠 무슨 스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은수저냐 금수저냐 흑수저냐 소위 백그라운드나 혹은 커넥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능함의 세 가지 기준은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빠리빠리하게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이거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제일 먼저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맨 오브 트루트 혹은 맨 오브 인테그리티 진실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불이한 이익을 어떻게 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거 안 좋지 그냥 이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마치 누가 불이한 이익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와서 옅다 받아라 그럴 때에라도 그것을 미워하고 헤이트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기준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더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막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 또 교묘하고 티 안 나게 남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그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요즘은 조금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를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서 뭘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냥 이렇게 션찾게 나와도 저는 계속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알렐루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죠 이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자기로 꽉 찬 사람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부가 맛있는 음식을 한 다음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는 그 음식을 담지 않아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왜? 설거지가 안 됐으니까 차라리 그냥 막그릇에라도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온갖 잡된 것으로 꽉 차 있는 더러워진 그 속에 하나님이 뭘 거기다가 담아 주시겠어요? 하고 싶으셔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불이한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휴 저 사람 앞서가네 어휴 능력 있네 그런 인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능하고 무능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바구니를 엎어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열어놔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담길 수가 없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드로 컨설팅의 핵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율적인 시스템 또 하나는 능력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경중을 따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시스템적입니까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니까요 좋은 시스템인데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손에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2007년쯤 아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지금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른 그 시점에 어느 날 우리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남수 목사님이 그냥 복도에서 교육자들이 몇 명 서 있는데 그 아틀란타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 형제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번아웃됐고 사모님은 암병에 걸렸고 또 교회는 그 당시 아틀란타의 한인들이 계속 북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남쪽에 있었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5만 스퀘어 피트 가까운 새로 지은 웨어하우스를 교단에서 수백만 불의 론을 얻어서 이제 그거를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 교인들은 지금 몇 명 안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복도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구라도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가서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그럼 가서 좀 돕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목요일 날쯤에는 아틀란타로 내려가서 주말에 교회일을 보고 또 월요일에는 뉴욕으로 와서 또 우리 뉴욕 교회일을 보고 이제 이런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한때 한 300명까지 모이던 그런 튼실한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애들까지 해서 자기들 말이 그래요 한 70명 남았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본사님도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리더들을 모아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잘 될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미팅을 했어요 자 우리 이거부터 시작하십시다 해서 장로님은 이것 좀 해주시고 권사님은 요걸 좀 맡아주시고 집사님은 요걸 해주시고 제가 한 주 후에 올 거니까 그때 또 한번 좀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네네네 해서 기도 빡세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빠에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목요일이 돼서 내려가서 다시 모여서 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거의 제로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욕은 뭐든지 다 빠르니까 빨리빨리 사람들이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남쪽 지방이라 좀 날도 덥고 그래서 동작이 좀 굼떠서 그런가 보다 한 주간 더 기다려 보면 되겠지 하고 또 임무를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왔다가 한 주 만에 내려갔어요 다시 모아서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그랬더니 뽀깃도 아주 조금 저는 한 3분의 1쯤은 진행됐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전혀 그때부터는요 제 속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만큼 얘기했으면 다 이해했다고 대답을 해놓고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뭐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말이야 그 먼 뉴욕에서 아틀란타까지 지금 죽기 살기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들은 이 아틀란타에 살면서 왜 이 정도밖에 일이 진행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분들이 막 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월요일날 뉴욕으로 딱 올라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잖아요 뉴욕공항으로 그때는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이제 우리 동네로 오다 보면 톤파이크에서 로컬로 들어가는 그 나들목에 커다란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뭐 늘 오가면서 늘 보는 표지판인데 그날 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거기 뭐라고 써지는가 하면 당신은 지금 막 하이웨이를 떠났습니다 이제 로컬 스피드를 잘 시키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안 될까 뉴욕에서는 잘 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안 될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는 그 말이 마치 로에마처럼 하나님의 대답처럼 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뉴욕은 말이야 여기는 역사도 오래되고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았잖아 좋은 시스템도 있고 또 준비된 일꾼들도 많아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부흥회가 다가온다 그러면 딱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이거 저거 이렇게 일을 분담해서 하면 일꾼들이 착착착착착착착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도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려가 보니까 전에는 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몇 명 안 남은 상황에서 시스템도 약하고 일꾼들도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는 뉴욕에서의 그 기분을 가지고 그 속도감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됐으니 여기서도 잘 되겠지 하고 던져놓고 올라왔고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야 너 하이웨이 달리던 스피드를 가지고 왜 로컬에 가서도 그 속도로 달리려고 하냐 여러분 하이웨이 60마일 70마일로 달리다가 로컬로 딱 들어섰는데도 룰루랄라 그 기분으로 60마일 70마일로 달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뭐가 날아오죠? 소위 딱지가 날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위험할 수 있고 남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내 감각에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서 통하는 그 느낌 그 속도를 가지고 거기 가서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내가 그랬었구나 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뉴욕에서 아틀란타라고 하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저는 마음으로 스위치 모드를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드를 이제 하이에서 로우로 모드를 딱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소위 인프라 스트럭처 이거를 먼저 제대로 가다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더니 잘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좋은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어느 정도 세워놓고 또 뉴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아틀란타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부족한 저를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많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틀란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저에게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드로 컨설팅 핵심의 내용은 두 가지였어요 좋은 시스템 그리고 준비된 사람 모세는 혼자서 하다가 이드로의 이 컨설팅을 받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백성들의 리더로 세웠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세웠잖아요 그러면 10부장은 10명을 케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200만 명이면 그중에 10부장이 몇 명쯤 나왔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갯돈 계산은 그렇게 빨리 하시면서 몇 명? 한 20만 명 그렇죠? 20만 명쯤에 10부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진실하고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거절할 줄 아는 적어도 이 정도의 내면을 갖춘 일꾼들이 모세 시대에는 최소한 10명 중에 한 명꼴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4명 중에 한 명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리더, 리더가 몇 명이냐 그거는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그냥 크리스찬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모세 당시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최소한 10%는 있었다는 것인데 10부장이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4명 중에 한 명 25%가 크리스찬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교계와 사회는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이제는 시선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은 겨우 25%인데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70%라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캐돌릭을 포함하고 2단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국에 남아 있었으면 아직도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미국 와서 예수 믿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민 잘 오신 겁니다 수지 맞은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제사로부터 해방되고 말이죠 이야 그러면 모세 당시에 그 10%에 비하면 여기는 70%니까 숫자적으로는 7배나 이렇게 많은데 과연 우리 이민사회, 이민교계는 왜 이런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누구 책임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책임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인가 그 책임을 우리 아닌 누구에게 우리가 넘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악인의 숫자가 넘쳐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심판을 막아낼 만한 의인의 숫자가 절대 부족해서 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습관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삶은 말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겉과 속이 같고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 가서 하는 말이 같은 그런 사람인가 세 번째로는 나는 재물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 사정이 안 좋다고 해도 불이한 이익보다는 정직한 손해를 차라리 선택할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양쪽 성전에서는 중직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장로 세 분 또 안수집사 열 분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투표 끝나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피택이 됐는데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인사하실 때 축하합니다 이런 인사보다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로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에 대하여 이제 인사하는 거거든요 졸업을 축하한다든지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그냥 그 점적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함께 기뻐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직자로 투표 피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의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사가 틀렸어요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이분에게 계속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인사가 제대로 맞는 인사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피택 받으신 분들 교육기관을 통해서 정말 이 이두로의 충고처럼 그 광야를 지나는 그 가난한 땅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중간 지도자의 그 세 가지 자격 그 자격을 잘 갖춘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오래전에 혹은 최근에 세움받은 분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임직 받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자신과 주변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불이한 이익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일꾼들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목자도 있고 순장도 있고 교구장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자는 10부장이요 순장은 50부장이요 그리고 교구장은 100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 시대의 중간 리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들이 세상이 말하는 유능한 일꾼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 쉽지 않은 여정인데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지만 이런 중간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세임을 얻고 가난한 땅을 향하여 순적히 행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족들이 때로는 모르는 그런 또 많은 그런 숙제를 안고 여기까지 오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목장, 교구, 또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여름에 펼쳐지는 많은 사역들 우리 중간에서 수고하는 리더들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부어주셔서 또 잘 감당하시고 가정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